여러분 안녕하세요. 벤쿠버의 어떤 날씨도 사랑하는 리포터 김지민입니다. 여러분 어제는 제가 리얼 캐네디언을 외치면서 이 우산 없이 모자만 하나 달랑 쓰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렸는데요. 오늘은 또 지금은 벤쿠버의 관광객이 됐던 또 누가 됐던 간에 이 우산 없이는 절대 다닐 수 없을 만큼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내일과 모레도 오늘과 같은 날씨 또 기온이 예상되는데요. 이번 주말에는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레인코트 입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또 편안하고 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저는 월요일날 뵙기로 하면서 이상 벤쿠버의 어떤 날씨도 사랑하는 리포터 김지민이었습니다.